네번째 오아시스 입니다. 코딩 시범 프로젝트 입니다.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여할게 아니라 우리 팀 주피트가 진행을 할겁니다. 진행하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다른데 여기에 참여하시게 될거에요.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OP, 오프닝시점 AI 여기 있죠. 그럼 이 페이지에 연결됩니다. 플랫폼에서 게, 있다. 연결한다는 의미죠. 코딩 실습에서 몇가지 쭉 정리가 되어있죠. 오프닝시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있는데 오아시스는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오프닝시 플랫폼을 구동하는 어디있나요? 여기 있군요. 코아. 오아시스. O는 오프닝시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이죠. 블록체인 기술이고 A는 AI. 그 다음에 스페이스웹입니다. 스페이스웹. 이노베이션. 그리고 SFP. 소셜 펑션 프로토컬. 이 다섯가지입니다. 이 다섯가지 도구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코딩을 진행을 해나가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기술들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. 이 페이지에 지금은 현재 링크가 안 들어가 있죠.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코드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강의 영상들도 다 링크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 내용을 참조를 하셔서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코딩에 참여하는 실습이죠. 어디있나요? 코딩 실습 밑에 있나요? 굉장히 많은 코딩 실습들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쳐야 될 과정입니다. 그게 오아시스에요. 이 부분이에요.